안녕하세요 머니시그널의 김코치입니다.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바로 한미반도체인데요. 올해 들어 한미반도체 주가가 폭등하며 심상치 않은 상승추세를 이어나가고 있죠. 최저점이 360원인데 거의 400배가 넘게 올라버린 상황입니다. 최근 HBM용 TC본더 라인 증설을 위한 100억규모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한다고 공시를 통해 밝히기도 했고 미국의 뉴욕 크리에이츠와 MOU를 체결하며 한미반도체 동맹을 굳건히 하는 행보를 보이며 호재를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국내 기업 중 유일하게 글로벌 10대 반도체 장비 기업의 이름을 올려 전망이 아주 밝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종목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주가 추세는 어떻게 될지 저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주목할 만한 상황이 있습니다. 일단 그 내용부터 말씀드리면 반도체 종목군들이 일제히 반등이 나온 것은 맞아요. 그런데 구분 지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건 종목군에 대한 구분도 있지만 그 종목군이 반도체 내에서의 종목군보다도요. 그동안 여기 4월 거의 한 10일경부터 해가지고 반도체 종목군들이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어요. 이때 강했었던 종목군들이 전기관련주 여기까지는 반도체군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정기부족 사태나 변압기 수요나 이런 부분들이 AI 시대가 오면서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그런 모멘텀이거든요. 변압기 수요나 매출 증가 등이 나오는 게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고가를 먼저 갖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올라간 부분도 있었지만 이때 당시에 반도체나 반도체 파생된 종목들 말고 다른 종목군들 중에서도 강세를 보였었던 종목군들이 오늘은 대거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는 건 시장은 지금 정상적인 순환매가 돌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내가 잘못하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이 구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한 번은 실수를 하더라도 두 번째는 실수하지 말자. 그렇더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실수를 하겠지만 최소한 우리가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왜 이런 상황이 나오는지 알고 있으면 계속 그런 부분을 상기시키게 되잖아요.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핵심 요인은 그동안 제가 말씀드렸었던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나 이런 종목군들 그렇죠? 이런 종목군들의 부담 요인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맞춰서 결과적으로 보면 그래요. 주도주군에 대한 부분은 계속된다.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내용인데 삼성전자죠. 물론 한미반도체를 보면서 하이닉스를 봐야 되는 것도 맞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삼성전자가 오늘도 보압군에서 끝났고 여기 7만 8,300원 가격대가 8만원이 채 안 돼요. 삼성전자가 고가였을 때 그렇죠? 거의 한 9만 5천원 정도 되죠. 9만 6천 8백원인가 제 기억에 그런데 이 가격일 때 어떤 일이 발생했었나요? 다들 아실 겁니다. 삼성전자가 고가 9만 6천원대인가 9만 5천원대인가 9만원대 갔을 때 하이닉스의 가격대는요. 12에서 13만원 정도입니다. 그게 21년 초에 있었던 20년 말부터 21년 초에 형성했었던 가격이에요. 이때 당시에 삼성전자의 이익률은 20% 내외 정도가 됐고요. 그리고 2016년, 그리고 17년, 그리고 18년도까지 반도체의 슈퍼사이클이 왔을 때 삼성전자의 이익률은 50% 가까운 이익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은 HBM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여기 하이닉스보다 가격대가 낮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삼성전자의 사이즈가 원체 크다 보니까 그건 더 큽니다. 그렇죠? 자 그건 더 클 수밖에 없죠. 그게 뭐냐? 전체적인 규모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딱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삼성전자가 생산 양측면에서는 하이닉스보다 월등하게 높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뭘까요? 삼성전자는 지금 하이닉스에 비해서 HBM을 뺀, 그렇죠? HBM을 뺀 만큼의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만약에 HBM에 대한 부분을 딱 보면 삼성전자는 올라갈 이유 밖에 없죠. 여기서 내려가면 기존의 수요가 돌아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내려갈 수 없는 게 산업군으로 이해했을 때 종목의 가격대고요. 여기서 만약에 거시적인 상황, 그렇죠? 그 매크로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지금 삼성전자가 빠졌을 때는 환율이 1,400원이 넘어갑니다. 그렇죠? 1,400원이 넘어가면 미국에서도 안 좋아해요. 그러면 달러를 눌러야 되는 움직임이 나오게 될 겁니다. 물가를 잡아야 되니까. 이건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내용에 맞춰서 우리가 본다면 뭐예요? 종목에 대한, 그렇죠? 산업군에 대한 부분도 삼성전자의 가격을 누를 수 없는 상황이 되고요. 물론 이게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제가 또 한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삼성전자가 올라가기 위해서 뭐가 돼야 돼요?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럼 반대로 삼성전자가 낮아지려면 그렇죠? 떨어지려면 뭐가 돼야 됩니까? 앞으로 나빠야 되는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삼성전자는 지금 HBM을 뺀 최악의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다. 여기서 삼성전자가 HBM에 대한 기대감만 가질 수 있다면 이건 전체적으로 시장이 좋아지는 그런 부분인데 이게 늦게 오면 늦게 올수록 좋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는 중급 종목들, 중대형급, 중소형급 종목들을 했을 때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그게 한미반도체와 같은 종목입니다. 그렇죠?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그래요. 한미반도체가 고가를 형성하고 나서 어느 정도 횡보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에서 삼성전자의 가격대, 그렇죠? 삼성전자의 가격대 떨어지지 않아요. 추가적으로 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안 잡힙니다. 근데 하이닉스는 지금 HBM의 수요 그리고 계속해서 HBM4 2도 26년도에 상용화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량 양산체제에 들어가겠다고. 이거는 주가가 그렇게 반영하고 있고 주가가 그렇게 반영한다는 건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고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건 하이닉스에서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일종의 데이터, 그리고 공장이 돌아가는 스케줄, 그리고 지금 청주에 짓고 있는 M15X 공장에서 하이닉스의 대량 생산 체제를 이미 갖춰놨습니다. 원래 M15X는 22년 말부터 짓기 시작한 건데 이때는 HBM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근데 23년도 이후에 HBM에 대한 생산폭을 대폭 늘리는 과정이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새로 짓는 공장에 HBM 생산 설비가 대거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강한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삼성전자가 안 빠져야 되고 삼성전자는 더 이상 빠질 수 없다. 반도체 종목군에서는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보일 수 있는 환경이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해했을 때 정확하게, 그쵸? 실적을 보면 돼요. 실적을 보면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 1분기를 기점으로 전환이 됐고요. 하이닉스 마찬가지예요. 근데 주가는 먼저 올랐죠. 가격 먼저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우리가 가격을 이해하고 타점에 대한 부분을 잡아야 되는 게 있다. 그리고 무조건 단기 보유 전략으로 우리가 맞춰서 매매를 진행하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그래서 제 번호로 종목이라고 보내주시면 너무 길어서 영상에는 전부 담을 수가 없는 다양한 종목의 단기 보유 전략과 매수 타점, 그리고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고 매도 타점은 어떻게 되는지 정리한 자료 보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히든 상승 종목 추천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2024년 1분기가 끝나봐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어려운 시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제 주변에서도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도 멘탈 놓지 마시고 저랑 함께 하시면서 이런 어려운 시장 같이 이겨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투자를 진행할 때 먼저 전략을 세우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앞으로는 어떤 산업, 어떤 섹터, 그 중에서 어떤 종목에 투자할지 우리는 미리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미리 전략을 세워놔야 우리가 욕심을 부리다가 손해도 안 보고 안전하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건데요. 이런 투자 전략을 여러분들 혼자 준비하시기보다는 저랑 같이 잘 준비해서 올해 2024년도 같이 대박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히든 종목을 소개시켜 드리기 전에 제가 지금까지 선정해드린 히든 종목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광무인데요. 광무의 최대한 주가를 보시면 작년 말에 비해서 주가가 거의 2배 이상 상승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로 네페스아크입니다. 네페스아크도 최근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아주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제가 이런 히든 종목을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하셔서 저랑 같이 대박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쉽고 간단하게 따라하실 수 있도록 분기별로 한 종목, 많아도 두 종목의 히든 종목을 사정이 드릴 건데요. 그래서 아마 직장인분들께서도 하루하루 주식시장을 신경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편하게 따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주식시장은 분기별로 시장을 주도하는 커다란 섹터가 달라지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순부터 2차전지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했지만 예를 들면 1분기에는 반도체 섹터, 2분기에는 2차전지 섹터, 3분기에는 바이오 섹터 이런 식으로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가 달라지기 때문에 섹터별로 대장주가 될 만한 종목들, 시장을 주도하면서 섹터에서 가장 큰 상승이 나올 종목들을 선정하고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릴 겁니다. 저는 보통 탑다운 방식으로 분석을 진행하는데요. 우선 분기에 시장 흐름은 어떤 변화가 있을지 먼저 체크하고 그런 시장에서 어떤 산업이 제일 좋을지 어떤 산업이 가장 성장성이 높을지를 체크한 이후에 그 산업에서 가장 주목받을 만한 종목을 찾는 방식으로 종목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정한 종목들은 최소 80% 이상 상승할 종목들로 짧게는 한 달, 길게는 세 달 정도 보고 투자하는 종목인데요. 여러분들이 편하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게 이런 히든 종목을 분기별로 한 종목에서 두 종목 정도 드릴 거니까 분기별로 80% 내지는 그 이상의 수익을 편하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우선 제가 가져온 1분기 히든 종목은 바로 반도체 섹터인데요. 최근 반도체 관련 모멘텀이 많이 나오고 있죠. 특히 HBM 관련 이슈와 온 디바이스 AI 관련 이슈 같이 반도체 관련된 다양한 이슈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2024년 2분기까지 이어지면서 앞으로도 큰 상승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도 HBM이나 반도체 장비 그리고 온 디바이스 AI 일단 황평을 연결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진짜 중요한 상승은 시간에 연결하기가 조금은 7000원 road feet인 2.0원으로 반응의 전환을most 시기하고